1. 요한복음 그동안 상고했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사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주시고 온 민족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굳건히 지키도록 당부하십니다. 4등장 1절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많게는 500명에 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운 세상을 떠나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 저자 요한은 이 일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주님께 순종함이 사명의 시작이다. 9절에서 14절 사명자들의 삶에 함께하신다.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한다. 18절에서 25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다.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먼저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시간은 어느 때쯤인가. 12절 말씀이죠. 첫 번째 해질녘, 두 번째 점심때, 세 번째 아침 낮절, 네 번째 오후. 아침 낮절에 나타나셨죠. 1절에서 8절 주님께 순종함이 사명의 시작이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리사람 나다나엘, 세베디아들 요한과 야고보, 다른 두 제자 모두 7명이 한데 모여있었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니 디베리아 바다로 모두 따라갔다. 그러나 밤새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죠. 당시에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새벽에 시장에 내다가 팔고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이 틀 무렵에 바닷가에 들어섰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누가 보곤 5장, 베드로를 풀었을 때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시문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시문이 따뜻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에르소스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여 그물을 내렸다.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경이었다. 시문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는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께서는 시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말씀하셨다. 세배의 대화를 드린 야고가 요한도 거기에 있었다. 바로 동일한 그런 모습이죠. 한 제자 요한이 알아보고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자 베드로는 거둬수를 두르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행동을 봤을 적에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잘 나타내봤습니다. 그는 진실이 주님을 믿었고 사랑하고 있었죠.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미 보았고 또 본 다른 제자들의 말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다시 보기를 간절히 삽빛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삶의 영역이나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전문적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무지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죠. 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있던 일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따르는 훈련을 시키곤 하십니다. 여기 본래나는 갈리리바다, 디베리아 바다를 파워포인트 자료로 봤는데 갈리 동편에 있는 남북 14마일, 동서 9마일의 호수죠. 그 이야기는 긴네렛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우수와 기회에 있죠. 또 신약에서는 게네살에 호수, 갈리리바다, 디베리아 바다 또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세베디아를 야고우와 그 형제 요한 네 제자를 이 갈리리바다에서 제자로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갈리리에서 행하신 24가지 이적 가운데 18가지를 이 바다에서 마셨습니다. 갈리리바다가 특별히 유명한 것은 예수님의 전도와 이적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이죠. 범위는 풍랑을 잔잔께도 하셨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이적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 바다 위에서 일곱 비유로 하늘나라를 가르치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부활 이후에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후편에 던져라 하시고 많은 고기를 잡는 이런 것도 보게 되죠. 두 번째 9절에서 14절 사명자들의 삶에 합격하신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분이 세 번째였다. 그물에 가득히 찬 큰 고기 153마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신기한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같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먹은 줄여서 먹게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와 세배드의 아들은 예수께서는 불러서 전도자로 삼으셨고 또 그들은 배와 그물을 걸어두고 주님을 따랐죠. 마태봉 4장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생활, 또 예직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전심전력해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내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주께서 주신 사명, 즉 전도의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번째 나타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한 번을 확충시켜 주셨고 또 사명을 확충시켜 주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감담한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먹는 데 있지 않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있게놓은 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번 물으셨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고 또 마지막 6월절 저녁 식탁에서는 주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말씀하실 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또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한 마음을 또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주님을 세번이나 부인했죠. 그것은 그의 수치스러운 언약의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었으나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주님 앞에 고백은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목양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차라. 이 목양사명을 일깨우신 것은 목양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들어 치료하는 일과 인간의 죄성을 다루며 가르치며 책망하며 위로하며 돌보는 것이 목양이기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일이죠. 죄로 인해 영혼과 인격의 병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양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겠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민의 것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 제자이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초대교회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숨겨당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명령이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그 부르심의 부르심이죠.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고난을 당했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의 일꾼인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 받을 각오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전 20장 24전에서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의 있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깜짝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우스의 입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라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또 빌리뽀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또한 그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주께서 당하신 것 같은 권한을 각오하며 따라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며 그를 따르자.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그의 사랑을 질문했을 때 무엇이 베드로를 불안하게 했는가? 1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그에게 사랑에 대해 물으셨던 것이 불안해하면서 대답을 했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사명은 거찬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가 가신 길을 따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순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날 가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세상에 알리고 높여드리는 일에 나의 삶의 우선을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맺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대사명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은혜로운 성경부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